1시 30분 후 5분 후 3분 후 아기야 이쪽에 와서 먹어라 이쪽에 우산 다 날아간다 큰일났다 이리와 이리와 아유 우리 길서에 저거 군대형 아줌마 우산 줄 수 올게 아유 이 태풍이 무사히 넘어가야 되길대 고가 기순아 그 내용 때문에 그렇지 아유 고가 아 큰일이다 감자가 새끼 데리고 내려와서 먹어 아이고 저 새끼한테 양보한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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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 온다고 왔어? 싸우지 마 삼색이하고 빨리 밥 먹으라 지금 태풍 온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싸울 번지수가 아니다 빨리 내려와 밥 먹어 아이고 삼색아 니가 참아라 빨리 새끼들 데리고 내려와 아이고 우리 자랑이도 비 다 맞았네 삼색이 거기서 먹어 삼색이 거기서 먹어 사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아이 큰일이네 이 다 날아가겠다 그게 해놨고 덮어놓고 가야지 여유분사로 집안에다 여 놨다 먹으라이 가사지 고마워 날아가다 날아가다 예전에 물이 없어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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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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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